쎈 불로 그때 쎈 불로 하면서 만들어드리면 민짱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은데 민짱이랑 같이 먹었어요 아쉽게도 피규어가 없는 관계로 혼자 먹었습니다 누가 피규어 좀 하나 보내주라 민짱이랑 같이 먹게 갈비찜 같이 먹어야지 설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짱한테 먹어야지 자! 넌 거 내가 사니 완전 키스케이브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괜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왠지 모르게 즐겁네요 이제 이제 재밌어요 작년에 나 스포츠계에 정말 욕을 맞아먹는 안티가 많은 3명의 스포츠 인이 있어요 숫자로 1수, 솜 1수 두 사람은 작년 감독 그다음에 축구에 천수, 이천수 그리고 만수, 2만수 이렇게 1천만 3명이 정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1수, 천수, 만수 3명이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딱 홀수 야 샤라 멍청이 인마 홀수 백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1천만 욕, 백수 뭐 이렇게 있어요 억수 뭐 이렇게 1천만 욕을 딱 트리오가 있는데 전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 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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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 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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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수